전 세계적으로 10초마다 한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정말 무서운 질병이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비만, 흡연, 운동 부족, 우울증,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뇌졸중은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건데요. 그로 인해 뇌가 손상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에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아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성, 치매나 중품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전조증상이 있는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의 전조증상과 예방에 좋은 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뇌졸중의 첫 번째 증상은 짧은 기억상실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요. 글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한 어머니가 현관에 도착한 택배에 대해 누가 보냈는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셨다고 해요. 이에 자녀는 치매가 걱정되어 어머니께 치매 자가 진단을 해보라고 휴대폰을 건네주고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tv를 보고 계신 어머니께 자가 진단을 해보셨냐고 물어보니 어머니는 뭘 일하면서? 라고 되물으셨고 그 순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 충격을 받은 자녀는 급히 어머니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경우는 초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일주일 안에 퇴원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기억상실은 뇌질환의 증상 중 하나로 대개 음주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특정 시간 동안에 기억이 사라지는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행설수설하거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등의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치매를 의심하게 되지만 사실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어눌한 발음과 언어장애에요. 평소에 건강에 자신 있던 50대 박모씨는 얼마 전 친구들과 모임에서 갑자기 발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꼈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발음이 어눌해져서 상대방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죠. 순간 당황했지만 약 10분 후에는 증상이 사라졌어요. 이를 지켜보던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박모씨는 괜찮아 그냥 이럴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고 급히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답니다. 전날 박모씨에게 나타났던 발음 문제는 바로 뇌졸중의 전조증상이었던 거죠. 주로 언어를 담당하는 좌측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언어장애가 생기는데 이때 정신은 멀쩡하지만 갑자기 말을 잘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고 불명확해지며 특히 특정 단어가 발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맘마나 랄라 가가 같은 단어의 발음이 힘들다면 여러 신경들이 함께 작용해 만들어내는 발음이 어려운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증상은 시력과 시야 장애에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여러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거쳐 뇌에서 인식되는데 이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복시현상 그리고 시야의 한쪽 구석이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시력과 시야 장애는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노안이나 눈의 피로로 인해 가볍게 넘겨버리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증상은 마비와 감각장애에요. 가장 흔한 뇌졸중 유형인 뇌경색에서는 뇌조직이 손상되면서 영향을 받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비가 한쪽 몸에만 나타나고 얼굴이나 팔, 다리 같은 일부 부위 또는 전신에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피부 감각이 둔해지거나 오른쪽 또는 왼쪽 팔다리가 동시에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 이때 팔을 앞으로 뻗어보면 마비된 팔이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얼굴에서도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안면마비는 뇌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의 문제로 발생하지만 뇌졸중에 의한 마비는 뇌자체의 혈류장애 때문에 생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이마의 주름이에요. 안면마비의 경우 한쪽 얼굴 전체가 마비되어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 없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는 눈 아래의 안면 근육이 마비되어 입이 돌아가고 침이 흘러도 눈 위의 근육은 정상이라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를 내면 입꼬리가 쳐지면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이에요. 만약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어지러움과 함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주변 환경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구토 증상이나 어지러움으로 인해 혼자 있거나 걷기 힘든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꼭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마비가 없더라도 손이나 발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아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쏠려 넘어지는 경우나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고 침을 흘리는 연화장애 같은 평소에 나타나지 않던 이상 증상이 발견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뇌졸중을 포함한 심뇌혈관계 질환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뇌졸중 예방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바나나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에는 4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 있어서 뇌졸중 예방은 물론 재발 위험도 줄여주는 훌륭한 식품이에요.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팀이 50세에서 79세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칼륨 석취량과 뇌졸중 발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약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에는 발병률이 약 16% 감소했답니다. 또한 바나나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칼륨은 콩팥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줘요. 미국 농무부에서 권장하는 바나나에 이를 석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2개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음식은 딸기에요. 딸기에는 노화를 늦추고 뇌 건강을 높여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피세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딸기와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과일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을 하루 권장량만큼 먹어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딸기에 들어있는 메틸살리실산은 염증을 억제하는 소염과 진통 효과가 있고 피로해소와 해독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도 풍부하며 혈액순환에 좋은 칼륨과 철분도 많이 들어 있어 신경계를 안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도 공유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